어 찌아르필 코코 있어요 코코 여기 중국 팡도 오면 코코 뽑아야 돼 여기 버블키가 되게 유명하거든요 꼭 한번 보여줘 보세요 장인 장인의 손길이 느껴지네 장인의 손길이 느껴지네 얘 뒷모습이 포스가 있네요 이 버블티가 원래 그 태국 공차가 유명했는데 공차보다 더 유명한 데가 중국에서 코코래요 이게 모르면 못 먹거든요 한번 꼭 한번 뒤져보세요 아니 이게 그 그런 저기 중국이 뭔가 태국이 뭔가요? 그건 모르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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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버블이 한가해 한가해 얘는 꼭 한번 먹으러 오세요 아 이건 진짜 맛있다 이건 정말 진짜 맛있다 이거 더 재밌는 영상 더 즐거운 영상 구독해주세요